리얼리티바이케 조식스 안녕하십니까 리얼리티바이케 조식스입니다 최근에 저한테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실내 자전거 사이클 머신이 리뷰 해달라고 왔더라구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제가 봐도 가격이 좀 착하고 그리고 좀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거에요 79만 9천원이에요 이 제품을 제가 왜 메리트 있다고 생각했냐면 저 기준에 실내 사이클 머신이라 한다면 그냥 헬스장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페달 윙윙윙윙 굴리는 거 그게 끝이거든요 트위프트 아시죠? 사이클 게임하는 거 전 세계 유저가 있고 자기가 자전거를 타면 앞에 다른 아이디로 접속한 유저들이 있잖아요 다른 나라 우리나라일 수도 있고 그런 나라에 접속한 사람들이 같이 달리는 거야 길에서 보유 그래서 앞에 저 사람을 따야겠다 하면서 확 같이 쫓아가고 막 승부욕이 승부욕이 근데 이제 걔랑 연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동에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저기부터 이걸 한번 써보고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파워 측정이 된다고 해요 기본이 속도, 케이던스, 심박 뭐 이렇게 가는데 파워 미터가 끝판왕이다 근데 파워 측정이 된다고 하니까 어? 가격이 저렴한데? 트위프트 연동되고 파워 측정이 된다 메릇도 있다 요렇게 생각한 거지 우선 저는 이런 쪽에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냥 순전히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박스를 까고 설치하고 트위프트를 연동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가위로 자를 거야 운동할 거야 실내에서 자전거 탈 거야 설뜰 거야 디아스리 할 거야 맨날 그렇게 앉아서 하니까 배만 드륵드륵 나오고 너도 맨날 안 일어서 자금만 하잖아 피가 와서 배 나왔잖아 아 필요 없는데요 자전거 핸들바 앞에 다는 뭐 휴대폰이나 태블릿 거치하는데네 설명서 유저 매뉴얼 조립해라고 툴이 다 있습니다 손 페달 페달이 들어있는데 이 페달은 토클립 형태야 토클립 되게 쉬워요 됐습니다 어 이거 뭐야 이거 USB인데 어? USB가 있네 이야 빨판이 있네 이렇게 이 상태가 그냥 기본 우리가 헬스장에서 보는 그런 사이클 모신인 거지 응 이게 좀 저항이 안 걸려? 기아라 생각하면 돼 안 걸리면 똑같은데? 안 돼? 안 돼? 뭐 프로그램 연결해야 되나 보다 QR코드 앱티베이트 비포 퍼스트 유즈 사용하기 전에 스킨코드 하라 이건 꽤 애플인데? 받아 일단 받아봐 아 시킨대로 해보자 디바이스 디텍티드 오케이 오 됐다 됐다 지 알아서 검색하네 이메일을 적으면 알았어 코드를 보내준다 샌드 코드 여기가 기계가 없네 월커피라이더지 남자면 오케이 오케이 오 근데 나 주이프트 아닌데 이거 근데? 우와 저항값 장난 아니에요 지금 안장을 이렇게 올려 저항이 생겼어? 응 저항이 우와 가방이 보여? 시크트 뜨는 거 여기 그러네 어 뜨고 이걸 돌리면 기아 단수래 이게 우와 30단 오 무거워졌어 네비도 나오네 봐봐 와트 나오죠 150와트 19키로 지속도 20키로 오 RPM도 케이던스도 나와 케이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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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심박은 센스가 없으니까 안나오는 것 같아 형님 다리를 더 높여요 지금 너무 높여나 오 아 칼로리 버닝되는 소리가 들린다 200이니까 빨간불 들어온다고 100으로 해봐 100 100 그러네 흰 불 그니까 너는 살살 달리고 있어 이거야 왜냐 힘들면 고개를 숙이니까 불보고 야 너 살살 달리고 있어 빡세게 달려 아 어필인가 그러니까 이게 형님 코스가 어필 나오면 저항값이 무거워지고 오 다른 해외 유저다 잡아라 형님 잡아라 칠 수 없다 따야지 따야지 못찾겠어 형님 못찾겠지 잡아야지 어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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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잡았어 감사합니다 이거를 TV로 연결하면 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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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그냥 사이클 머신 탈 때랑 훨씬 다르잖아 뭔가 보이잖아 수치가 동기부에 오진다니까 형님 뭐해요 너무 상남자라 아 잡으려고 야 나 따였어 따였어 어 잡아라 잡아라 우와 오르막기 오르막기 오르막기에요? 지옥이 없대 깜짝 깨졌어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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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어필 이게 나오나 이거 네? 어필은 어필 만큼 오 그러네 어필 표시가 뜨네 여기 우와 멈췄어 이거 진짜 사형타는 거 같아 그치 훨씬 사이클 머신은 다르지 느낌에 형님 내려 꼴봐 하자 아필 끝만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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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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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항상 허용 아니 오오 아필 카메라 오케이 허용 하고싶은거 다 해 주위포트 잠깐잠깐 오 됐다 주위포트 연결했습니다 아우 페달을 울리는 순간 자전거가 출발을 한다 어 저한테서 높여 아 지금 나 왜이렇게 느리냐 아 페달링을 이렇게 빡세게 하는데 속도가 15밖에 안나와 지금 총 35 이게 뭐냐고 뭐지 주위포트 문젠가 나 진심이 진짜 그래 아니 가변창이 왜 안되냐고 그래 아 주위포트 켜졌고 어필 모양이 있죠 어 이게 이제 ERG 코스에 따라 저항값을 반영해주는 그런 모드인데 이제 됩니다 마진 유틸리티를 다운받아서 액티베이트 하셔야 돼요 활성화 시켜야 돼요 네 활성화는 그냥 이메일 주소로 로그인 해가지고 어 이제 그 이메일 받은 거에서 활성화 버튼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오케이 오 됐다 저항값이 반영되고 있어 지금 어 내 파워 어디 뜨지 어 어 77 어 이게 지금 안 나오는데 없지 아니라니까 잘 된다니까 어 기아 올려 기아 30단 제일 무겁게 그렇지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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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도 바뀌고 이봐라 이봐라 노란색 빨간색 빨간색 천천히 돌리면 파란색 오 180 170 속도 20 좋아 좋아 어우 기아 너무 무겁다 기아 10 10단 22 22단 오케이 수능하고 있다 여러 고정 로라 이런 거를 타서 파워 테스트 해보고 해봤는데 별 차이가 없어요 다른 거랑 좋아요 정말 좋아요 되게 강하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 영상 하나 봤을 때 400W 밖에 안 찍힌다 했는데 뭐 다른 개념인가 전문동호인들 사이에서 무슨 개념이 있는 건가 왜냐면 어 넘게 찍혔는데 488 500 560 600 690 700 아 뒤로 하는 건데 어차피 이게 회전에 따라서 저항값이 나오는 거라서 뒤로 돌려도 앞으로 잘 가요 어 어 평주다 좋아 내리마 그런 확실의 속도인가 자전거 타는 사람이면 자기 클립이 있으면 자기 클립 페달에 클립 슈즈 짓는 게 토클립 보다 좀 더 낫지 않나 약간 끼우기 불편하긴 한데 이거 깔깔이 쓰면 되겠다 나 토픽 클립 내리마기 내리마기인가 페달이 수월하네 원 랩 스마트 스피닝 터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가격이 799,000원이에요 파워 케이던스 속도 그리고 ERG 가변 저항 코스에 따라서 이 페달에 저항값이 붙는 거 포필 포필이면 묶고 내리마기 가벼워지고 평지면 쭉 그런 기능이 있는 건 정말 재밌고 좋습니다 스마트폰이랑 뭐 태블릿이랑 드리프트랑 연결해가지고 코스를 선택해서 달리는 거지 달리면서 나의 파워 케이던스 속도 이런 걸 보니까 동기부여도 되는데 같이 달리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을 목표로 도착하고 이렇게 하니까 더 약간 운동효과가 있는 거 같아요 시중에 있는 게 대부분 100만원이 넘어요 근데 79만 9천원이잖아요 80만원 그 가격으로 한 개 딱 냅두고 사이클 운동을 할 수 있는 건 정말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애초에 제가 이 제품을 리뷰하겠다고 판단한 게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리고 또 장점은 안장 이런 거 자기가 원하는 안장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저는 지금 기본 기본으로 오는 여기 토클립 페달이 있는데 그냥 클립 페달을 한 번 꼽아봤어요 이렇게 훨씬 더 일체감 있게 라이빙 하실 분들은 이렇게 좋겠죠 근데 유일한 단점은 크리휠이 아니라는 거 그 고정로라에 자전거를 연결해가지고 하면은 자전거가 크리휠이니까 페달을 멈추면 라츠 소리가 윙 나면서 공회전을 하잖아요 얘는 그게 아니에요 픽시라고 보면 돼요 픽시 고정기요 저항값이 있다 보니까 제법 묵직해요 그래서 페달링을 막 하다가 일반 자전거 타는 버릇이 있잖아 그럼 페달링이 멈추잖아 그러면 페달이 세게 계속 도니까 우리를 뿡 홀려요 앞에 잡으려고? 우와 조심해 왜 야야야야 너 너 너 너 너 이거 봐 이거 봐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거 말고는 저는 단점을 구울 건 없어요 맞다 얘 최대 장점 하나 있는데 말 안 했어요 진동이 없고 정말 조용해요 그냥 소리가 없다고 보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프리휠은 라츠 구르는 소리가 나잖아 그게 아니고 그냥 그냥 뭐라 해야 되나 그냥이니까 어 이거 소리가 없어 아예 없어요 이게 계정 등록하고 활성화 시키니까 저항이 안영되네 그러면 이제 휴대폰이 없으면 일반 사이클 머신인 거야 음 지금 이렇게 가볍게 분륭하잖아 어 이거 이거 어 페이더스 나오네 이게 뭐야 이거 파워너나보지 근데 얘들 기아를 100그릇 해 겁나 무거워져 음 기아 100단 파워가 400 380 500 페널 조심해 계속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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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빼 천천히 천천히 브레이크 있잖아 어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스마트폰이 없어도 이거 자체만으로 단계를 조절할 수 있어요 100 0부터 100단까지 100단으로 갈수록 저항값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리면서 파워가 떠요 100단일수록 저항값이 커지니까 파워가 빡빡빡 올라가겠지 가볍게 페달링하고 싶으면 기아 단수를 낮추는 거지 뭐 10단, 30단, 40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 자체만으로도 일반 사이클 머신이 되는데 파워까지 뜨는 사이클 머신인 거예요 스마트폰까지 연동하면 날개를 다는 거 한 줄 정리를 하자면 일반인인데 사이클 머신을 사고 싶다 얘를 사세요 훨씬 좋아요 그치 스마트폰까지 되니까 그리고 자덕인데 고정로라가 없다 얘를 사세요 근데 나는 더 완전 전문적인 생 거의 약간 괴수를 꿈꾸는 그런 자랑 상 상자적이다 어 그러면 이제 프리업 스마트 로라를 따로 사가지고 자전거랑 연결해서 쓰는 게 좋을 것 같겠네요 그 정도까지 된다면 검 gemeinsam 서글자막 제공 및 표정 원 biases 서글자막 제공 및 security 서글자막 제공 및 영상SEMA